자 커피 머신이 완성됐습니다 버려진 커피 머신을 재활용해 가지고 커피 머신 커피 믹싱 머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모터, 밀, 스위치, 컨트롤 컨트롤, 받침대 아 요렇게 생겼죠 이런 장식도 있고 뒤에는 배선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파워를 한번 올려볼까요 일단은 커버를 넣고 헤즐렛, 커피, 콩을 놓을 만큼만 놓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제 파워를 넣어보겠습니다 파워 자 파워가 들어갔네요 자 오 번쩍번쩍하네요 오 굿 자 그러면은 여기를 누르고 한번 더 누르고 여기 스위치를 오 굿입니다 아 다 갈아졌네요 다 갈아졌으면은 이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되죠 이야 멋지네요 아 멋집니다 버려지는 커피 머신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 상식도 멋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갈아진 것은 이렇게 빼내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놓고 컵 있죠 컵에다 놓고 아 컵을 안 가지고 갔네 컵에다 놓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원두를 헤즐렛 원두를 놓고 이제 금방 물을 끓인 물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드로핑 하라고 이야 이게 떨어집니다 아 진짜 헤즐렛 컵 향이 너무 좋게 나네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커피 믹서기입니다 오 굿